오빠들 너무 우통 다 까고있어 못보여줬어 그래서 나만 구경했어 이거 들어가도 되는지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들어가라고? 여기에 들어.. 그러니까 더 보여줘도 됐더라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때 내 방송이 아니였어요 아 근데 여기 높아 봐봐 아 뭐야 모기 지금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 나 여기 들어가면 빠지 빠질 것 같은데? 빠지 빠질 것 같은데? 물 높이가 요만해서 카메라도 아마 잠길거야 일단 화장실 갔다올게요 부파언니한테 잠깐 카메라 주고 나 들어가면 잠수 안이 돼? 높아 높아 생각보다 높아 물 왜 자꾸 받으시는거지? 누가 더 들어가나? 사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이게 화장실인가? 휴지 있겠지? 물고기 키우는게 아니냐고? 그러기엔 아까 멋진 남성들이 들어가서 한껏 물을 적시고 있었는데? 다리님 어서오세요 쿠레님 타나 카미쿠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몰래 한 번 더 가봐 국파언니 있나요? 네 저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이 바닷.. 이 수영장이요 네 그 멋진 남성들 잡아오라고? 나도 화장실 급한데? 언니 화장실에 계셨구나 멋진 남성들 근데 20대 후반 30대 분들 아니 내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뼈가 되지 않나? 물어볼까? 일단 들고 있어봐 물어보고 와 내 안경 놓고 왔네 튜브랑 갖고 와 저 찍고 있어요? 아니 너 근데 물어보고 들어갈까? 저기 주방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하하하하 사장님이 나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데? 사장님이 안 돼 아니야 사장님이 가서 물어보고자 정중하게 물어보고자 여기 있다 우리 샤워했지 금방 그럼요 준비 온도 시작 그러면 수영복을 착용해야 된다는데 우린 수영복 아니잖아 안 되겠네 가자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 뚜루루 아 저 수영장이네 그냥 우리 실버는 저기요 저 23살이에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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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살이라고요 뭐야 뭐야 저 23살이라고요 여러분들 미안 중고하지마 뒤집애들 태면 좋은 거기세 응 카메라 상에서만 이러는거야 뾰르 집완 어 빠이야 내가 진.짜. 좋아는 사람이 생겨서 누가 끄쿠 알, 팍이 죽어 알탕 죽어 알탕 알탕 죽어 알탕 당장 죽어 삼공인님 302님 빨리야 내가 진짜로 좋아한 사람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 아 뮤직뱅크 맞아 PD님 되게 어지럽게 하잖아 널 갖겠소 아 너무 어지러워해 널 갖겠소 꾹꾹꾹꾹꾹 yht 널 갖겠소 충충충충 충 충 충 충.. 저기요 다큐 Ш 아 저기 너무 어지러워요 멀미 나요 아 이정분 아니야 미竝뱅크 여러분 죄송해요 당장사과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이상한데서 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피류님 지금 저 찍으신 revers applications 다큐멘터리에요. 근데 삐딱하게 됐거든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저게 너무 어지러워요. 멀미나요. 이 정도는 아니야? 뮤직뱅크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이상한데서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PD님 지금 저 찍으시는거에요? 네. 실버씨 오늘 어떻게 오셨죠? 정신 차려보니까 이곳이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곳이었다고요? 자다 일어났는데 나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당장 준비하오라고 그랬죠? 바로 너에요. 나? 음잠잠잠잠잠! 이리와! 뭐해! 내가 균형을 잘 못잡아. 진짜. 실버씨. 그 어지러워서 전부 다 나간거 같거든요.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뭘 할거죠? 우리는 선글라스 하도록 하야되요. 선글라스 입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저희 앞마당을 소개할게요 금수저까지는 아닌데 여기 마당이 넓지만 집이 없어요 맞아요 골대에서 자야돼요 그물침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먹이에요 앞뒤가 똑같다고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다들 어디갔냐고? 우리도 몰라 몰라 우리는 정신차려보니 여기였어 찾아다니는데 없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간 줄 아는데 화장실에 부퍼언니밖에 없던데 나 없어 평상 그쪽에도 안보이고 나 응 싸다가 걸렸거든요 간거 아니야? 우리 낙오 됐어? 혹시 그분들 중 한명 방송 켰나요? 방송 켠사람 있어요 혹시? 방송 켰나요? 이게 재밌는줄 알고 지금 도망친거 아니지? 설마 불만 두고 튀었다고? 에이 지금 행님언니가 확인하러 가셨거든요 어 네네네 확인좀 해주실래요? 에이 어 내 선글라스 어디갔어 너의 선글라스 누가 탐내서 가져봤어? 내 선글라스 여기 위에 올려둔 선글라스 없어지고 담배만 남았어요 누구야 누가 나랑 물물교환했어 누군가 누군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안켰어? 왜그러지? 안보인 아 그래요? 두 분 안켰어? 아 켰다고? 어? 아 둘이 켰다고? 누가 이 꽃을 피는가 또 스님 어서오세요 그래? 실례지만 구조 물사대기를 맞았을 뿐인데 손가락이 까진건 도대체 무슨 이유죠? 어 내 안경 어디갔지? 나 그거 없으면 이제 아까 친구오빠가 들고 왔나? 아 그래요? 그랬나? 누구세요? 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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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흔들려요 선생님 너무 흔들린다고요 나 진짜 방송을 모릅니다 누구겠어요 저에요 저 성실발하구요 저는 방송을 잘 모릅니다 뭐 피에요 이거? 머리에서 피난거 아니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너 머리 피난 줄 확인해 봐 빨개서 모릅니다 진짜 어디갔지? 실버 여깄잖아 호스 너무 잘 썼다고 말씀드릴까? 어머 야생의 돈쓰가 뭐야 뭐야 여깄네 찾았다 돈쓴이 찾았다 야생의 돈쓰 야생의 돈쓰 헐벗고 있는데 비춰주세요 이거 나도 땡냐 발바리 치와와 지와와 왜냐 하면 아 그랬냐 발바리 치와와 와 진짜 원숭이 같아 야 진짜 거짓말 죽어 진짜 고릴라 같아 인터뷰 한 번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아 사육사분이시거든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화냈죠? 부끄럽대 부끄러운 거지 아 알겠어 아 배고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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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까지 와 진짜 햇님 아방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놈의 저탱이 진짜 대극혐이네 저탱이 극혐이래 저탱이 극혐이래 테이블 없던데 안경? 어 근데 거짓말 안치고 진짜 오랑우탄 같다 진짜 오랑우탄이야 진짜 윈스턴은 저런 사람이 윈스턴이구나 아 다들 모여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어디 갔나 했다 너무 멀리 돌았네 왜 벗고 다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 계속 벗고 다녀 좋나봐 다들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쳤어 드디어 아 살렸어 내 허벅다리로 잡았어 살렸어 이래서 운동해야 돼 여러분들 운동이 아